서산에서 뵙고, 되게 금방 뵙네요. 네. 연락 받으셨을 때 드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군 매니저님한테 들었는데 처음에 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이군 매니저님이 다시 전화 오셔서 그때 이제 살짝 실감했죠. 지금 가보셔야 되죠? 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호정 선수 어딨나 찾으러 갔어요. 크롭 축하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나요, 오늘? 네, 첫 콜옵입니다. 네, 첫 콜옵이시죠. 혹시 딱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원정 부산 갔다가 버스에서 자고 있다가 오징어 게임 보다가 매니저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전화 왔지? 약간 이 생각으로 받았는데 아, 진짜요? 네, 받았는데 호정이 콜옵 됐으니까 이러길래 네? 이러고 놀래가지고 어? 네, 이러고 네, 이러고 월들결에 잠 확 깨고 됐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네, results 네. 1, 2, 3, 4, 3, 4, 3, 4, 4, 3, 4, 5, 4, 4, 5, 4, 5, 4, 5, 5, 6, 6, 7, 8, 8, 9, 10.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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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청백전에 할 때랑 올 때랑 마음가슴이나 다른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다르죠 그때는 이제 청백전으로 와도 원정 라커 쓰고 원정 팀에서 게임하는 거 같았는데 안에 들어와서 이제 형들한테 다 왔다 인사도 하고 군 안에서 챙겨주는 물품도 있고 하니까 다르죠 코치님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그런 게 이분이랑 다른 거 같아요 처음 도착했을 때 어떤 형이 제일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일 반갑게 인사한 게 시환이 형? 저 놀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환이 형님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지금? 네 네? 좀 힘드시죠 정신없고 네 정신없어요 별 즐거우시죠? 네 아까 폴업 소식 듣고 뻥같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2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수하게 하고 있는데 2군에서 불러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뻥인 줄 알았어요 그럼 2군에서 코치님들이 해주신 말 없었어요? 올라올게 가서 자신감 있게 해라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자신감 있게 해라 잘해라 이제 내려오지 마라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뭐 저보고 걱정 군대 간대면 이래가지고 저는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처음 어떤 이미지로 팬들한테 각인되고 싶은지 팩이 있구나 저 선수 팩이 있구나 잊지 않는구나 네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K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최애 최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 3, 2, 1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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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손, 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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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나가기 전에 굉장히 떨렸는데 또 나가고 나니까 야구하니까 또 안 떨리네요. 아니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수 차가 좀 크게 벌어질수록 나갈 수도 있겠구나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8회에 타석에 들어서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 네. 그때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있어요? 혼자 약간 마인드 찬스러우 같은 거. 아 네 그 저희 종찬 형이 첫 타석 나가면 무조건 초구를 쳐라. 그래가지고 초구를 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김종선 형수가 어떻게 얘기해줬어요? 네 종찬이 형도 자기 데뷔 첫 타석에 초구 쳐서 2루타 쳤다고 무조건 초구 쳐야 된다고 초구 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타석 기대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회쯤에 열심히 대주자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전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또 성군 선배님께서 안타를 치셔가지고 좀 많이 긴장했던 상태로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대주자arten 처음에 나가셔서 아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석도 들어가시고 네 수비도 나갔었잖아요. 3개 중에 어느 게 가장 긴장되셨습니까? 아무래도 첫 순간이었던 대주자 나갔을 때 이제 옆에서 이상훈 코치님이 얘기해 주는데 건중 소리도 크고 하니까 이게 좀 웅웅거리기만 하고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떨렸던 거 같아요. 상대 투수가 2군에서도 몇 번 봤던 투수인데 그 공 안타서 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